올해 전북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5만 4천여 명, 총 모금액은 74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목표액 대비 1억 원가량 많은 수치입니다. 전라북도는 수도권 중심의 매체 광고와 전국 박람회 참가, KTX 역사 대면 홍보 등 홍보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. 또 청사 안에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단체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기부자 예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.